오인아 너 마지막 세계 날짜가 언제야 우리 한 구월 쯤 하지 않았나 강의 소리 안나는 듯 강의 소리 껐어 레프트 화면밖에 안보이지 강의 소리 전만 한번 다시 해볼까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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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을 시작을 하면 꺼야겠다 아침 되면 가면 안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원래 2층이 이렇게 넓었나? 말도 안되는데 침대면 가면 안돼 나도 좋아가고 네 좋다 8월 29일 저거는 처음에 너랑 나랑 하다가 오인이 뛰고 나서 우리가 서버를 얹어가지고 그건가 보다 맞아 맞아 아 누가 안자냐 누가 안자고 뭐 먹어 누구야 누구야 어딨어 어? 상어 야 너네 빨리 자 야 너네 빨리 자 야 너네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아잇 아잇 거참 성격 급하시네들 아잇 거참 성격 급하시네들 아잇 거참 성격 급하시네들 아잇 거참 성격 뭐야 아침이 된거야 아잇 거참 성격 usando 성격 우리 나무를 언제 심었지? 아니, 바닷물 채우기. 우리 물이랑 밥 좀 챙겨가자. 이거 쓰레기통이 원래 있었어, 우리? 오늘 끄기 얼마 전에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물을 홀랑 다 떠갔대? 나다. 밥이 없는데? 내가 상어고기 되게 많이 잡아놨던 것 같은데, 왜 다 없어졌지? 아니, 우리 밥 되게 많지 않았었어? 일단 나는 아니긴 해. 아니, 우리 밥 되게 많지 않았었어? 아, 저 여자 같다. 야, 너잖아. 난 아니라니까는? 너잖아. 아니, 글쎄. 오해라니까는. 아, 내놔. 나 배고파. 기다려봐. 근데 나도 두 개밖에 없어. 난 두 개면 네가 다 가져온 거잖아.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어이없네. 보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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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자 잡아서 일단 우리 2번 할 양식은 좀 만들자.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누가? 관심 있어. 응. 여기도 바다에 캘 거 많은데? 림벤? 뭐더라? 근데 아이가 분류라냐? 이. 아, 이야? 충격적이네. 구라임. 아이임. 근데 나 창이 곧 부셔주려고 그래. 풍수니폼 지려. 아리. 1사랑 받는 приготов지 않나. 나 4개. 가리비elo Holder.. 1사막 버터. 굿. 아리. 근데 뭐? 절차Z! 아우 렉 쥐려 누구야? 저기 덜렁 생각나라? 몰라 mpc 아님? 누가 봐도 너지? 우리 에스플릿 섬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 좀 잡고 상어 좀 잡고 들어가 나 있는 자로 오면 입구가 있어 너네 창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몬스터 나온다면 나는 어차피 탕이 있어도 렉쌤에 못 싸워 너희가 싸워줘야 돼 응 걔도 잡으면 아주 고기를 잘 살리겠지 고기죠? 응 아주 착한 몬스터야 응 몬스터 많이 나와? 응 꽤 그러면 창을 몇 개 만들어 가야겠네 그냥 여기 누구한테 가는데 상어? 일단 난 아니야 그냥 여기가 길을 못 찾고 있나봐 근데 우린이 우린이가 열심히 상어랑 싸우고 상어랑 싸우고 있다고? 상어랑 싸우고 있다고? 그래? 그래? 상어 두 마리야? 상어 두 마리야? 상어 두 마리야? 땡목이 있는데 우린이구나 응? 우린이가 널 지켜보고 있다 아씨 개입겨 여름 디바하면은 새우로 오해가 새우랑 싸우면 오해가 새우랑 싸우면 오해가 연는 저야 배식이다. 상어 고기 한테 삿대질 하지마. 어른한테. 상어 고기 빨리 먹고 싶어. 상어 고기한테 삿대질 하지마. 상어 고기한테 삿대질 하지마. 아니 너 뭘 설치하길래 이렇게 삿대질을 해? 소영새띠오도 왜 필요한거야? 이거 벽 만들어서 설치해야 돼. 망치 들고 우클릭하고 보면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벽 먼저 설치하고 벽에다 해야 돼. 봐봐. 봐달래. 근데 나는 이미 멀리 있어서 가기가 귀찮아서 나는 트위치를 확인할게. 정보 정도 많네. 이거 뭔데? 텍스트 입력? 이거 트로피 왜 필요한 건데? 이거 머리 걸 수 있나? 근데 상어는 못 걸어. 상어는 더 커야 돼. 근데 얘들 언제 와? 우리 패지겠어. 상어 요리 그럼 내가 다 챙길게. 내가 하나만 먹을게. 빨리 먹어. 내가 잡은 거지만 양보할게. 내가 잡았잖아. 양아치야. 그렇게 양심 없이. 그렇게 덜렁 서 있으면 다야? 그거 뭐하는 거야?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맞구나. 친구들. 여기로 들어가면 돼. 잠시만. 가자. 한 명이 못 오고 있는데? 나야. 얼마이라도? 응? 어라? 오잉이도 사라졌네. 어? 깜깜한데? 맞아. 원래 여기 들어오면 좀 깜깜해. 뭐야 이거 뭐 막 뭐 주는데? 오잉이가 주어서 그래. 오잉이가 주어서 그래. 아 뭐야. 하이 라이스에서 내려가고 있어. 너의 센서에 따라가고 있어. 너의 센서에 따라가고 있어. 래프트 갓겜 됐어?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어빈 갓겜 돼. 어? 지나간 거? 아 너구나. 야 모자 벗으면 안 돼? 무서워. 아니 뭐 먹는데 누가? 여기 이랬는데. 열었다. 가자. 여기 방 들어가면 몬스터 나오는데 있거든? 꼭 들어가야 돼. 거기네. 오잉이가 들어갔어 여기. 어디 봐. 가둬. 야. 야. 시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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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게 cigar Magazine. 모자 240. 다 지금 있다poke. 그거 적은 물. . 깜깜해지겠다 다시 자러 갈까? 자러 갈까? 나사 절단 커터가 필요하네 자러 가면 안 돼? 저기 나와 무기 만들고 오자 깜깜해져서 싫은게 아니고 무기가 없으면 조금 곤란하니까 아무도 뭐라 안했는데 말하는거 보니까 이 녀석 달리기 없어? 달리기 무기를 만들고 잠을 자자 무기를 만들고 잠을 자자 소프트 달리기 아닌데 나 느려주는 거야 그렇다면 컨트롤 왜냐 하나도 없음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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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소프트 원래 소프트가 달리기였는데 내 기억상 어떻게 언제 다시 가 잠들기 전에 모든 걸 다 마치고 잠들자 나 달려? 나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는 거야? 봐봐, 나 봐봐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대 달리고 있대 이거 옮기는 거 어떻게 옮기는 거야? 엑스 뭘 옮겨? 그냥 드래그 그냥 드래그 해야 돼 그냥 드래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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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아... 아... 큰 인벤토리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죠. 조리법은 그냥 배우면 돼? 배워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파밍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버리더라? 이거 그냥 인벤토리 밖으로 놓으면 돼. 그러다가. 근데 자고 먹어, 자고.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나뭇잎을 다 내 인벤토리에 옮겨버렸다. 말 아닌데?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는 말은 조금 부끄러워. 아니, 훔쳐갈 만한 게 너밖에 없다고. 아사한데 어떡해. 누가 죽이는 거야. 올라와. 한 벗고. 민 famous. 민수, 뭘 했다? 민수. 민수, 민수, 조합.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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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줘? 여기 줘? 근데 판자 누가 다 훔쳐간? 야 쟤가 이거 뜯어먹었다 이거 좀 만들어봐 미친 뭐야? 이게 왜 낙댐이야? 미친 갓댐 이게 게임이야 미친 갓댐 미친 갓댐 미친 갓댐 미친 갓댐 조그링 자, 이 갓댐 미친 갓댐 미친 갓댐 고춧가루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너 혼자 배에서 뭐하냐? 오인이는 땜목에서 살아 우린 갈거야 오인이는 땜목에서 살아라 나 혼자 수영장으로 위로 점프해서 수영장 왔는데? 근데 어차피 지하로 와야돼서 순서대로 가려면 지하부터 가는게 편해 위부터 돌아도 어차피 지하로 와야돼 그래서 그냥 지하부터 돌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게 편해 아 이 몬스터 또 나왔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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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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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시끄더 느리면 느려져 못때리지 녀석아 하나가 오이긴 것 같다 바짝 쓴다 가고 있는 장사가 없다 멋지다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것도 알아 여기 아까 열었지 응 파란색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어 뭐야 길이 막혔는데? 아 길이 있네 여긴 없구만 휴 너네들이 다 들어가면 안자하면 안자하면 들어가요 너네들이 다 들어가면 안자하면 안자하면 들어가요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콕콕콕 아 노트다 오오 어 빨간색 열쇠 써써 들어가 봐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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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갑축치 같은 말 없지? 아무래도 그렇지. 공포게임이 아니니까. 전선, 라이터, 가스탱크, 탄환. 어? 나사절단 커터. 어? 그거 아까 저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 나사절단 커터. 우리 맨 처음에 갔던 방 어디지? 여기다. 어? 어디갔지? 여기? 여기 맞아? 여기 맞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하나 중에 왔어. 몇 시간 이따 가자 가자. 오, 2층. 남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어쩐지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서 뭐해? 여기 올라가는 거 있어? 어디? 여기 나도 좀 데리고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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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어디 가겠어 나 두고 어디 갔어? 나는 방파밍하고 있어 방이 있어? 문이 안 열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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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쥐 안 열려 다른 쪽에서 잠겼다는데 쥐가 내 눈앞에 있는데? 어디? 근데 없어졌어 뭐임? 여기 위에 있어 아아악 어떻게 올라갔어? 올라 어? 야 어떻게 올라갔냐? 어디갔지? 그냥 여기로 올라가면 되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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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좀 열어주라 거기서 야 눈 좀 열어주라 거기서 응? 아아악 아니 아까 거기 난간으로 어? 어이 치자 어? 물내려 응 나 왜 10파트 달리기가 안 되지? 아아악 진짜 그냥 아아악 아아악 나 카드식 열쇠를 얻어 어이arm 나 카드식 열쇠를 쐬 난 아직 그 처음 올라온 층에 있는데? 어디? 그 처음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게 있어? 그리고 3번 올라왔어 3번 올라왔어 근데 지금 녹색 열쇠가 필요하다 나 데리러 가주면 안 돼? 어디 있는데? 나 아까 거기 수영장 누가 이렇게 못 먹지? 내가 먹으면 배고파서 어딘가? 어? 비다 왜 이렇게 많아? 수영장에 나 데리러 가주면 안 돼? 너 얘만 잡고 아무래도 난 다쳤어 너 왜 이렇게 많아? 갇혔다고? 응 어디에? 문구 있는 방에 쥐가 달려들어서 책상 위에 올라와 있거든 어? 거짓시다 올라가는데 난 왜 안 올라가지? 내가 계단을 찾아볼게 라임야 너 어딨냐? 아 우리 파란색 열쇠 쓰고 올라온 계단 그 층에 있어 그 층이 있다고? 거기서 딱 그 층이 있는데 그 층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복도 쪽으로 오면 방이 있거든? 너무 올라와는 거 소재 분이 여러 개 있어 응 아 그러네 그 중 하나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어 어? 너 닉네임 보인다 그 옆방이야 나는 그 옆방 거기에 갇혔어? 어 내가 일단 문 더 열어면 올라갈게 구하러 왔어 아 아 아 아 멋지다 된장 내가 10분 동안 갇혀있던 걸 10초 만에 처리하는데 여기 동구가 있어 그러네 필요 네 글자 코드 돌아다니면서 문구 코드를 줘야 돼 아까 아니 저 여자 아직 못 가는 길로 혼자 갔네 그럼 근데 어차피 층 단계별로 돌아야 돼 여기 올라오는데 녹색 열쇠가 들어와서 그러고 폭탄이 필요하대 올라가지 말고 그냥 내려와 어디랑 같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들어가려면 폭탄 필요해 내려와야겠다 여기 여기 니 건 다 먹었노 다 먹었노 다 먹었노 아래층에도 두 개 안 깬 거 있잖아 거기 먼저 가야되는 거 아냐 어디? 아래층에 어 나 배고프다 먹을 거 있어? 아니다 방금 생겼어 например 으하하핫 으헤 publish 나 높자 누가 뭘 줘? 베니 소리가 들리는데 주 구분 wah 누군가 뭘 좁혀hehe 누가 뭘 좁혀린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저거야 우리 그럼 다음 층 걷어? 네 아 쥐가 문 도려네 아 이리로 올라올 수 있네 갑자기 빨리 올라가는 거고 너 혼자 어디까지 간 거야? 어 여기 나 카드식 열쇠 아까 얻은 거 녹색 열쇠 어 녹색 열쇠 아싸 나 일로 가지 너 목이 깨졌어요 어 어 코드 여기로 가자 무기가 깨졌어요 너가 가서 다시 만들면 돼 어두워서 뭐가 안 보여 그러게? 너무 어두운데? 여기 나 배고파 우리 그럼 우리 배 갔다 올까? 내가 카라밴타운을 받은 곳에서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졌어요 뭐야 그 울 brake 우렝 와 소리 울리는 거 봐 디테일 줄여 우리 배 어딨냐? 아니 누가 이렇게 어깨저거지게 자꾸 웃는거야? 왜 이렇게 웃어? 배고파 야 나 먹을 거 없는데? 이거 생고기밖에 없는데? 생고기 먹으면 안 되지 않아? 아니 우리 길 거쪽 아니지 않아? 어디야? 우리 배 어디 떠났어? 우리 여기다 이쪽이다 나는 바다 파밍 좀 하다 갈게 괜찮아? 괜찮아 바다 바로 옆.. 아니 배 바로 옆이라서 와 은색 해초? 처음 보는 해초가 생겼네 어 야 여기 수박 있어 오잉아 응 어디? 아니 근데 나 배를 잃어버렸어 우리 배를 배고파 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딨어 너? 나 배 배에 있다고? 나 배 옆에 있는데? 아니 우리 배 말고 남의 배 그니까 남의 배 나도 남의 배 있어 아 야 야 야 올라가 올라가 봐 내가 수박 던져줄게 뭐야 우리 지금 다 배 못 찾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배 없어졌어 흘러간 거 아니야? 흘러간 거 아니야? 어? 흘러간 거 아니야 배? 너가 다 내려놓고 갔어? 일단 난 안 내렸거든? 일단 난 안 내렸거든? 근데 우리 저번에 저장할 때 내리고 껐잖아 올라가 있었던 거 같은데? 누가 건드린 게 아니면 그럴 일이 없는데? 누가 건드린 게 아니면 그럴 일이 없는데? 누가 건드린 게 아니면 그럴 일이 없는데? 누가 건드린 거니? 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시 저장하지 말소 다시 켜서 배 처음부터 말도 뭐 근데 배가 혼자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 그걸 안 내렸으면 혼자 떠다니지 지금 배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원래 여기 있었어 그럼 뭐야 그럼? 아니 저장 안 하고 끝 다음에 다시 우리 아까 처음부터 여기 진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거 여기 있었어 누구냐?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니까 난 몰라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우리가 아까 올 때까지만 해도 고정이 돼 있었던 게 갑자기 이거 꺼내려간다고? 끌 때 근데 저장 안 하면 꼭 눌러줘 근데 이거 우리가 배를 들어올 때만 해도 배가 고정돼 있었는데 왜? 빨리 열어봐 지금 무서우니까 잠깐 안 본다고 이렇게 아니 그니까 살짝 싸가지가 없네 자아가 있어 이곳 땅 어이가 없어 사실 어이가 없어 사실 어이가 없어 사실 어이가 없어 사실 진짜 처음에 갔다고 진짜 처음에 갔다고 안녕 안녕 그냥 배교를 물어보는 거야 나만 얘 서버 안 떠? 서버 아직 안 만들었어? 로딩 중이야 나 진짜 눈물 난다 찔끔 울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아니 근데 거장에 놨잖아 그니까 아니 이 바다 새끼 대체 어이건데 이제부터 이 땅목은 쟤꺼기잖아 이런거 가져간 거잖아 아니 근데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 아니 근데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 조금만 내가 내가 땅목을 죽어서 갔다 올게 음 어? 흐흫 흐흫 그대로야? 어 우리 배 있다 흐흫 근데 알아서 배로 가진다는데? 그 배랑 섬이 어디 멀어지면 섬이 사라지네 아니 근데 섬이 없어졌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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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감이 없어졌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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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어지간히 멀어졌나보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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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리는게 뭔데 그럼 우리 다시 찾아야돼? 섬에? 그렇지 아니 개힘들게 일부러 거기까지 열심히 노즐에서 꿈꿨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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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같아 올라가있네 흐흫 어? 나는 근데 흐흫 흐흫 나는 섬에서 시작하는데? 흐흫 왜? 흐흫 모르겠는데? 흐흫 흐흫 너 너 섬에 있다고 지금 그래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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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외롭다 흐흫 너 혼자 거기서 살아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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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선 안될걸? 초록색이 아니고 파란색인데? 파란색 밖에 안 떠? 초록색도 여러개고 파란색도 여러개 아니 파란색 하나야 아 그럼 파란색인가봐 파란색 따라서 안되네 언제다 이거 배워 죽겠네 왜? 너 왜 죽어? 여보 사? 응 내가 고기 구워놨어 너무 안 익어 파란색을 먹어야지 덮고레스트 라이터 마렵다 덮고레스트하고 싶다고? 라이터 그니까 솔직히 이것도 라이터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오잉이 말 못 참 하지 않았어? 그러게 덮고레스트 안 하길래 나도 말하고 그건 이상하지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 오잉아 오잉아 너 위에서 길잡이 오잉아 근데 오잉아 위에 그 초록색 선 아니 파란색이랑 좁혀지고 있어? 응 저 멀리 보이는거 저거가 저거가 마유 있는다는거 근데 너가 근데 너가 없어지려고 그래 너가 없으면 너한테 못가 너 너 만들 수 있어 우리? 뭐라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그냥 돛 펼쳐서 그걸로 방향 잡아서 와도 돼 아 천재냐? 잠시만 너무 이런 Podcast 정말 보통 저희의 오잉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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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큰 빨간색 상자 빨리빨리 뛰어들어 포켓몬이다 옆에 지나갔나 옆에 마영이야 우리 보여? 우리 뱃머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라이터 아씨 개노래라 이런 미친 너 혼자 하지 말라니까 하지마 욕하는데? 욕하는데? 보인다 죄송한데 잠깐만 멈춰주시지? 안 돼 너 따라가지 못하겠거든요 아 어딨어? 거기서 거기서 올라와 아 뱃머리로 하얗 뱃머리로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너가 내려와서 이거 내려줘 고정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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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라올수 있어 고정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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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욕심쟁이라서 아니 이거 왜 안 올라가죠?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여기로 올라오면 너해 나 무기가 없는디? 어떻게 만들어? 이거 탭 눌러서 뭐 필요해? 판자랑 로프 어 나 판자 좀 놀아 너 판자 많지? 나 18개 내놔 나 배고프다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무기 모양 담수 누가 다 훔쳐갔어 누구냐? 누가 이거 가져가고 안 채워놨어? 나무창 나무창 나야 나 아무래도 배에 없었어 안 보면 봐주는거야? 응 응이라고 한거야? 뿡이라고 한거야? 응 알겠어 내가 다 써서 없는데 다 썼다고? 뭐가 필요해? 뭐 이거 창 필요해서? 응 나 두개 만들었어 아 그래? 나 하나만 응 나 뭐가 이렇게 쓸데없는게 많냐? 여기 떨궜어 맞다 응 은근슬쩍 뿡이라고 하네 이거 창 너무 빨리 깨지네 그니까 근데 우리 아직 거지라서 그거 없잖아 강철 이런거 없잖아 금속죽에 두개 필요한데 하나 있어 그니까 근데 우리 아직 거지라서 그거 없잖아 그니까 근데 우리 아직 거지라서 그거 없잖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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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컨트롤이 문제야? 아 됐다 여기로 올라오면 된대 거기 말고 여기 어? 어디갔어? 몇 층이야 너? 나 지하 다시 가보려고 그거 재료 다 모아졌나보게 혼자 몇 층까지 깬거야 도대체 왜? 나 그 녹색 열쇠 그거밖에 안썼어 아 그래? 어? 지하로 가는 길 어디더라? 난 그냥 위에서 뛰어내렸어 뒤쪽으로 가서 어? 나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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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여기서 어디더라? 이건 뭐야? 아 맞다 우리 금고 열었어? 아니 금고 내가 열고 올게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 두 마리? 도대체 고기 타라 고기 고기 잡아야 돼 기타 비가 온냐 어, 금고 열러 가자. 어, 뭐야. 응, 부담스럽게 생겼어. 니가 너야. 똑같이 생겼어, 너네. 너네? 금고 어디야?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근데 너네 닉네임이 왜 안 보이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닉네임 꺼놨나? 좀 멀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꺼놨. 나도, 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다들 어디 간 거야? 어떻게 알아? 아무래도 방이지. 다들 어디 간 거야? 아니, 우린 같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어어, 가지마, 가지마. 여기, 여기, 여기. 갔어? 응. 응.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아. 됐다. 전전. 그럼 이제 정신 지하로 가면 되겠다. 물이 지났어. 우리의 물이 지났어. 지하로 가면 되겠다. 그 위험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물이 필요하다고. everytime,ова이 지났어. πε Area. 여기다 어디 계겠어? 장롈 내가 일어나자. 뭐한테 십자! 수살맀ologne. 마만마마? 아니.. 뭐였지? 여기야 여기 길 자꾸 나만 맞아 날렵한 하루 보내셔야죠 맞기 싫으시면 그게 아닌데? 여기야? 여기 덜렁 서있어 어 됐다 옥상 가자 옥상 아니 너무 복잡해 길이 이렇게만 될까? 꽃불이라도 주시든가 얘들아 언니가 바꿔준대 뭐 사달라 그럴까? 팅킨 마라탕 빨라탕 먹었잖아 어? 여기 쥐쥐쥐 먹을 거 있는 사람? 어 나 하나 나 내가 맞을 거잖아 진짜 어디서 어디서 어딨어 너? 아래에 있네 나 못 올라갔어 어디로 올라갔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아 여기있구만 이거 먹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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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여기서 위로 또 어떻게 올라가냐?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옥상이야? 아니 아니 또 계단 찾아야돼 여기다 여기다 오 길찾기고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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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죽었잖아 형 빨리 랩타스는 어떡해 그니까 랩타스는 어떡해 그니까 아니 달려가 나를 보내셨어요 저 아니 저를 죽이려고 설치를 하셨단 말구만요 아니 잘 피했어 누가 어이가 없네 저를 설치한 줄도 몰랐거든 너 이렇게 웃겨 말을 말도 안해주고 그냥 자기만 뒤로 빠져있으면 나는 그냥 죽는거지 너가 자결한게 아니고 뒷산려하다가 어? 아니야 너만 없으면 뒤로 빠졌어 진짜 억울해 너만 없으면 내가 공시 아니 너만 없으면 내가 세게 두인 아니다 진짜 억울해 여기 끝이야? 폭탄 터치고 끝이야? 이제 다른 다음 성 코드가 나왔대 아닌데? 노트 읽었는데 안주는데 코드? 왜 꽁쳐? 나왔잖아 어디에? 말 보아? 라고 써있잖아 어디? T를 눌러봐 T 그렇게 읽어야돼? 잘해야지 말 보아? 이거 뭔 아직 킹는 아니 김호인 죽어있는 거 자꾸 생각나 나 스위치로 가야지 우리는 이제 배로 돌아가자 난 이제 왔는데 가자 이럴구만 안았지 진정해봐 나 진짜 힘들다 나 왜 나는 가는 길에 쥐 남았나고 쥐 잡아라 이렇게 고기 주잖아 공부하는 곳 어디 있지? 공부하는 곳 목말라 물 마셔보겠다 뭐야 상온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어 그런데 어차피 마이크 되면 더포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안 돼서 응 왜냐하면 지금 말 보아에 가야 돼 말 보아 개 오래 걸린다 참고로 말하자면 시키는 거 진짜 개많음 저 아직 10시 43분밖에 안 됐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키는 게 너무 많아서 하다가 질려 그때 질리면 빨리 자 별로 자고 싶지 않은데 너는 이제 고기 없어 상온 고기 못 먹어 상온 고기 못 먹어 나 판자가 없어서 이거 못 구워 너 우리 판자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다니까 글쎄 나 있다니까 글쎄 안 넣어 안 넣어 잘 안 넣어 안 넣어 나한테 잘 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빨리 자 Untr 안 자냐 30th 어휴 먹방 저기겠구나 한번만 배고파 1번 배고파 너는 이미 죽었어. 애도 눈이 맞았어. 내가 그 전에 손에 때렸어. 아니야. 우리 그럼 발보안과 우리가 거기에 가자. 입력해, 잡소. 저번에도 알려줘보잖아. 안칼지, 나. 칠삼. 아, 여기 옆에 숫자 바꾸기를 누르면 여기 자리가 있어. 해야지, 이 여자야, 이 여자야. 됐어. 1,843미터나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왔어? 야. 어이. 이쪽으로. 봐봐. 가야 돼. 가야 돼. 불발해. 불발해. 불발기 단건 너잖아. 이거 그냥 캐면 돼? 응. 캐고 다시 씹으면 돼. 어, 성우가 이거 먹는다. 싸가 좀 짓기. 이거 계속 보고 있었어? 아, 이걸 안 올리고 있어. 봐봐. 봐봐, 왜 안 움직이나 했네. 고기.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어, 내가 고기 구운 거 있어. 여기 세 개 있으니까 둘이서 나나 먹어. 응, 근데 어딨는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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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먹는데? 야, 얘 하나 줘야지. 너, 임마 뼛살이야. 내가 키가 제일 크잖아. 어, 옥상 올라가면 뭐 파밍할 게 더 있다는데? 응? 상자 있다는데? 큰 상자 말하는 거야? 큰 상자는 내가 먹긴 했는데. 아, 먹었어? 그렇게 몰래 먹으니까 좋아? 말도 안 하고. 저기 꼭다리 저거 저거 저거. 저기, 저기 저 꼭다리에 있대. 건물 내부에 있는 거 말고. 아, 그러면 나도 안 먹었는데?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기다려봐. 인정해. 갈 수 있어. 너무 높아꾸러워. 너무 높아꾸러워. 다이빙하는 거 아니야? 사람 발판이 있어야 된대. 내가 발판이 되어줄게. 얘네들 왜 올라가? 내가 너의 발판이 되어줄게. 다들 힘내. 누가 저게. 저게는 점검 무서워? 바다에서? 나다. 어, 어, 어. 그런데 내가 양치고 하고 싶다면? 안 돼. 응. 헐. 근데 나 왜 창이 있지? 누가 나한테 소매 넣기 했어? 응. 누구 묻혔냐? 그니까. 내 시트에서 구맹했어? 저 안에 상자가 하나 있다고. 응. 출력을 했는데. 안 줘야겠다. 이게 이거? 아! 야, 우리가 안 먹은 상자가 있네.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 내가 먹었어. 난 그럼 괜히 온 사람 된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꼭대기 층에 가야 된대.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더라? 야, 너 어디 갔어? 나 지아가.. 지아 말고 꼭대기 가야되는데? 어, 둘이 가는데. 도망쳐. 깜짝아. 어, 나 창 없어졌어. 창 없어졌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야, 너네 빨리 와. 도망쳐. 빨리 오라고. 도망쳐. 나 배에 있는데. 나 반지 없어졌어. 어, 걔 반쳐졌다. 도망쳐. 혼자 거기까지 간 거야 지금?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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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오잉아 너 어디갔어? 나 여기 수영장 수영장? 응 와서 쥐 좀 죽여줘 야 너 쥐 무서워서 도망갔어 응? 너 창 없어? 어? 잡았다 너 환자 있어? 또 어디? 환자가 두 개 어? 안 안 되는데 일루와 올라가자 여기서 또 어디로 올라가더라 아 여기다 어디가 어디가 어? 거기다 미안 응 응 PTSD 안 와? 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 아 너가 나 밟고 올라가 봐 ουμε다 어? colonial 왔다왔다 갔어? 헉 천재다 천재 그 위에 있다 위에 근데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나도 올라가야 돼 나도 올라가야 돼 어 잠만 나 떠나져버렸는데? 어? 다시 올라가야 돼 기다려 또 떨어졌잖아 어떡해 혼자 올라가 볼게 기다려 침착해 이거 왜 맛있냐 아이씨 또 떨어졌네 우리 안 연 곳도 있다는데? 너무 behavior 우리 이거 한 개 없냐 휳휳 이런데 땅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거기 난간 막 밟고 마요야 너가 와야겠다 너 위에 상자 있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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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와 봐 나같은 폭주니까 어떻게든 해봐 나 왜 달리기가 안 되냐니까 저의 힘으로 해볼게요 달리기 된다 이제 아니 안된다 됐다 안됐다 가지고 이거 안되고 올라가 봐 저기 올라갈 수 있어 야 어떻게 올라갔냐 됐어 거기 위를 가려면 인간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밟고 올라가 그니까 난 못 올라가는데 그냥 숙소 앉아봐 나만 못 올라가네 왜 그러는 거야 안 가 너네가 알아서 해봐 나 안 갈게 너네가 알아서 해봐 남은 상자 어 어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갔어 그냥 어떻게 올라가 너희 살짝 바보이 맞던거야 그럼 어떻게 올라갔어 그래도 올라가고 싶은데 거기 올라가 봐 어떻게든 간다니까 우리 스토리 진행 하나 안했대 안해도 상관없대 근데 도대체 뭘 보고 말하는거야 누가 채팅을 알려주고 계셔 어머 오잉? 다 먹은거래 너 이미 다 먹었대 더 먹을거 없대 우리 아래 뭐 안깬거있나 다시 보자 우리 아래 뭐 안깬거있나 다시 보자 우리 아래 뭐 안깬거있나 다시 보자 어 너무 깜깜해 음 막혀있는 방이 있다는데 어우 너무 깜깜해 왜 이래 아 나 차 없는데 아 있는데 내가 줄게 근데 어딨어? 아 나무 상자 뭐야 아 뭐야 누가 이렇게 아파? 뭐 수상조심 됐다 우리 다 했다 이제 고마웠어 와 와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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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대해를 버린 거 아냐? 네 머리 털어 상재 창 우위에 죽은 거야? 아니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왔어 저기요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어딨냐니까 그냥 나 바다로 뛰어들었어 잘했어 불하다 집에 가자 우린 집에 왔어 나무가 이렇게 원래 빨리 자라나? 이거 여기 여기 고기 굽자 여기 여기 고기 구워줘 뭐 난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어 나돈데 나돈데 아 고기 하나 있어 모닥불 와 우리 모닥불 설치하면 안 돼? 응 왜 여기 이미 여기 모닥불 있잖아 왜 여기 이미 여기 모닥불 있잖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바난하게 살아야 돼? 그러게 도끼 깨졌다 도끼 만들 수 있어? 도끼 뭘로 만들어? 몰라 몰라 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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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 시자랑 로프 오케이 일단 자자 밤이니까 아기잖아 응? 한 번가 물었었는데 나 우리가 없어 창 나 판자가 모자라 나 창이 없어 나 판자 9개 있어 저렇게 어? 어디? 밑에 버렸어 일단 자자 굴복이 자고 일어나서 스토리삼 가면서 판 좀 하자 아씨 깜짝아 가자 어느 쪽으로 가야돼? 응 어느 쪽으로 가야돼? 어느 쪽으로 가야돼? 흘러줘 나는 몰라? 그래 나 창 좀 만들어줘 나도 창 만들어야 돼 얘가 똑같아 너 음중치튬찬 노래 나온다 노래 나온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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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찌뜩찌뜩 노래 나온다 이거 고쳐줘 여기 그거 아직 안 자랐잖아 아 맞네? 제발 이렇게 한가운데서 젖는거 안하면 안돼? 왜? 고기 없어? 우리 먹을거 없어? 나 먹을거 있네 근데 먹어도 너무 배고파 먹을거 없어? 하나 더 구울 수 있나? 하나 더 구울 수 있나? 우리 너무 가난해 여기 물고기 잡아주면 안돼? 여기 물고기 잡아주면 안돼? 너 낚싯대 있어? 만들어야 돼 여기도 하나 넣어놓은거 있는데 이거 줄까? 내가 떨궈줄게 내가 먹었어 너 뒤에 어? 훔쳐갔다 모질이 하고싶었나 보다 모질이 하고싶었나 보다 모질이 하고싶었나 보다 그니까 안그런척하면서 당났나 보다 안그런척하면서 당났나 보다 모질이 하고싶었나 보다 모질이 하고싶었나 보다 모질이 하고싶었나 보다 모질이 하고싶었나 보다 내 싱 expenditures 백싱 나 언제까지 물고기 잡아놔? 근데 판자가 없어서 낚싯대를 못만들어 나도 판자 없는데 7개? 7개? 나귀야 어딨어? 어딨어? 기모인 여기 2개? 배고파 엄마는 참아 쓰레기 퍼밍 좀 할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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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뒤에 심각한 거 짜증나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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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없어서 못잡고 쫄깃했잖아 상이 없어서 못잡으러 가자 상이 못잡은거지 주먹으로 안패지잖아 상이 곧 깨진다 상이 곧 깨진다 제발 누가 내 창 좀 가져가 나 주면 안돼? 어디있어? 여기 금속창? 이런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니꺼 내가 아까부터 가져가라 했지 여지 안되겠네 금속창을 언제 만들었어? 그니까 내가 인벤에 있던데? 왜있지? 넌 창을 쓰지 않잖아 그니까 어? 잡았다 어? 누가 이 영청아의 큰 이거 잡았네? 김집애 까irt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쪼어놨는데 아 배고프다 여기 구하면 되는데? 아니 안 익어 그 녀석 아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다고 대박 우와 혼자 다 먹네 다 먹어버렸어 이거 이거 줄게 대신 이거 줄게 제발 혼자 다 먹네? 제발 이거 줄게 제발 알겠어 알겠어 이거 부시는데 왜 판자가 안 나와? 다 안 자란 거 아닐까? 다 안 자랐으면 안 부셔져? 아 참 아 판자가 없어서 못 굽는다 어떡하냐 나와 나 이거 여기도 올려줘 여기도 올려줘 환자 어디 가서 보여온 거야? 내가 밭 망망대회에서 근데 솔직히 야자나무 잎도 꾸우시피 저거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니까 덧불리는 되는데 그니까 여기 쓰레기통은 어떻게 비우는 거야? 안 되겠네 레프트 쓰레기통은 어떻게 비우는 거야? 쓰레기통은 어떻게 비우는 거야? 그냥 이거 누르면 없어지긴 하다 아 넌데? 아니요 지존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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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내가 잡아왔잖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물 맛있어? 응. 그런데 우리 배가 아직도 여기야. 하루 주행이 그냥 여기 있네. 내 생각엔 배가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다 이게 아닌데? 이게 쓰레기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이거 근데 이 조리법 이 조리법 어떻게 쓰는 거야? 조리법 안 버렸어. 그거? 그거 붙여놓을 수 있어. 냄비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로 조리할 수 있는 거야? 응. 그 레시피대로 재료 넣으면 완성이 더해. 필요해? 음. 나는 있어도 잘 안 해 먹어. 그치만 쓰레기통에 넣어놓을 테니까 다들 알아서 필요하면 꺼냈어. 쓰레기 넣으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상자랑 다를게 뭐야? 누군가 누군가 필요하면 쓰레기 어? 이제 쓰레기 나온다. 상어 상어 다시 나왔어. 상어 다시 나왔어. 상어 다시 나왔어. 내가 가장이니까 상어 다시 나왔어. 내가 가장이니까 상어 또 먹게 해줄게. 하하하 눈물겹다. 내가 쓰레기 부어올게. 응. 그럼 내가 섬 찾을래? 누가 섬 찾을래? 난 아닌데? 너밖에 없잖아 지금. 아. 하하하 누가 섬 찾을래? 그렇게 이기적이게 볼 거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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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onsider 하 Diet 저기 맛있다 log 하하하 하하하 하 Klim 예시 유튜브를 하 française 하avors 형 여기 그 Adv 지금 누가 쿨하게 넣고 갔네. 나 파자 23개 있는데. 이렇게 많아? 우리 좀 나눠주면 안 돼? 이게 파밍의 힘이야. 제발. 나도 창 좀 줘. 창호랑 싸우게. 에잉 완전 꽂혔다. 이거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아이 나 창이 없어서. 내가 금속창을 먼저 박혀. 안돼. 금속창은 나만 가질 수 있어. 여기? 내가 반역을 이렇게 했어. 멋진데? 이거 가져, 오잉아. 나 상호잡기의 신이다. 뭐야. 다시 먹으려고. 또 잡았다. 뭐야 이 염둥이들. 저걸 잡아먹겠다고 지금 가져온 거야? 얘네 아직 덜 끈 거 아니야? 나만 먹을게. 야, 매너잖아 그거. 원래 작년에 좀 숨어주고. 너무 쪼그네. 나만 먹을게. 부모님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 매너잖아, 매너. 니꺼. 너 지금 패드립 한 거야? 아니 패드립 아니고 이게. 낚시 매너라니까는. 아, 재밌다. 내가 환자 넣었어. 내가 환자 넣었어. 너희는 저거. 낚시 안 해본 거 티내네? 너희는 저거. 여기 넣어놓을게 이거. 여기 환자에. 여기 넣어놓을게 이거. 잔반. 잔반. 도대체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겨? 어?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 숙청 만들었다. 이 숙청 만들었다. 이 숙청 만들었다. 반대로 함께 정리해. Your dream is cold. 산자 넣어 놓을 데가 없는데? 내가 귀여운 걸 주었는데 가질 사람. 나. 가. 어디있어. 이거 꾸어줘어. 산자 많은 사람. 이거야. 먹어. 어딨어. 여기. 천재 많은 사람. 천재 많은 사람. 난 하나도 없어. 뭐해? 뭐하는 거야? 너무 귀엽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만들어진 거야? 근데 천재 어디? 낚시. 낚시하다 나온 거야. 천재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없다. 저런 것도 나와? 낚시하냐? 근데 여기다 놓으면 상우가 잡아 먹잖아. 아니어도 상우는 끝에만 잡아먹긴 해. 여기다. 여기다. 자자. 누가 이거 새고 안 심었어.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너무 순수하게 물어봐서 어이없어. 잘하는 거 아니야? 많이 피곤한가보다. 눈빛이 나네. 알겠다.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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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섯 개 방금 생겼어. 나 다섯 개 방금 생겼어. 아니 왜 바다에 쓰레기가 안 나오지? 너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나 펜자 쓰고 다섯 개 있는데 왜? 필요해? 낚실때 부러져서. 다섯 개 방금. 응. 아니 이거 함정 진짜. 그니까 여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 나 펜자 쓰고 다섯 개 방금. 또 우리 중에 최약체잖아. 나는 스치면 죽어. 그니까. 이거 안 나올 때는 그냥 돈 올리고 흘러가는 대로 두면 나온다 그랬거든? 응. 근데 흘러가는 대로 두면은 세 번째 솜이랑 멀어져. 희니엄재리로 사는 솜인데. 없이 살자. 안돼. 그럼 우리 고기도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낚시 줄게. 낚시 줄게. 지금 상호 기다리는 거야? 응. 상호가 내 낚시 지나갔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어 여기. 쉽다. 잠깐만 손 좀. 너가 잡아? 응. 나 병어 먹어도 돼? 뭐해 먹어? 이거. 엄마 생선. 흐흐흐흐흐흐. 이 세 번째에다. 내가 다 먹은. 어이. 그렇지만 너를 위해 고급 상호 요리 남겨놨어. 불러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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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이거 맞고 있는 거잖아. 나도. 응. 응. 아야. 니아. 나 안 싸워. 이러면 내가 알겠다. 너가? 아니, 상어. 아니 안 싸워. 너한테 간다. 없어. 너 찌르고 있는 거야? 응. 어떡했다. 도망쳐. 우리 배 어디? 어, 상어 죽음. 어, 진짜? 왜 준 거니? 대박. 어, 아쉽. 나 방해하고 싶었어? 응. 이따가 또 얘 나오니까 그때 할게. 이 상어 머리 너무 슬쩍지 않아? 이거 구울 수가 없구나. 이거 구워줘. 공장에 구워진 거 있어? 응. 먹어야 돼. 거기 말고. 아, 상품 깜짝이야. 구동맹이로. 이거 지존 스트랩. 이거 누구 거인? 여기 둘게, 지존 스트랩. 동기를 도착할 수 있음. 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닥스에... 닥스에 재미를 흘렸어? 아, 그럼 내꺼네? 아니. 근데 우리... 원래... 어, 저거 큰 섬. 저거 큰 섬이다. 그냥 지나가죠. 왜? 뭐란데? 돌 던지는 새 나와 돌 던지는 새? 돌 던지는 새가 있어? 죽었는데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계속 돌 맞아 우와 대단하네 새가 돌 던져 싹 바가지 없어 저기에 살아 이 캐릭터 진짜 웃기게 생긴다 이 캐릭터 진짜 웃기게 생긴다 배고파? 아니구나 좀 구워줘 아 어 응? 봄 쪽이 또 뻔하겠다 이렇게 끌까? 아니지? 근데 바로 안 잘 거잖아. 그리고 우리 먹을 거 짱만하지. 이거 봐. 멋지지? 포즈 한 번 취해봐. 내기야? 뭐야? 야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아 내 쥐존내기. 야 우리 여기 섬으로 와버렸는데? 어 뭐야? 언제 왔대? 그런데 훔쳐간 너 좀 줄래? 필요해? 우리 여기서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 시쯤에 도착하겠어 이러다. 그럼 꺼야 되잖아. 여기 떨궜어. 여기 떨궜어. 아니 우리 이 섬 위험하잖아. 저 쟤 쟤 쟤 쟤 쟤 또 드릉드릉 한다. 쟤 어떡하냐? 어디 어디 어디. 아 도망가야 돼. 쟤 위에 저기에 저기에. 왜요? 왜 아닌데? 왜 아닌데? 얘보다 더 험삼굽게 생겼는데. 여기 없나봐. 원래 섬 근처에만 가도 던지잖아. 여기 없나본데? 우리 파밍 좀 할까? 여기 없나봐. 여기 없나봐. 여기 없나봐. 잠깐만. 잠깐만. 나 꼈어. 얘가 돌아버렸어. 거기 위에 뭐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기 돌 던지는 새 없는 것 같지 않아? 오인아 오인아 오인아. 그래. 삼자 삼자. 야 상하 Orient. 야 상하한다. 여긴 성도 잃어버렸네 대체 어디 간 거야? 상호한테 내가 판자 얻어 왔어 잘했어 내가 본체가 배고파 흐흐흐흐 흐흐흐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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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왜 쳐다봐. 여기, 여기. 그 창 내구도 내구따라. 어쩌? 이 녀석. 아꼈어야지. 거기 없는 살림에. 쫄쫄 굴러가면서 참 안그러지는데. 위에 좀 더 넓힐 거야? 뭐 놓을 게 없지 않아? 그렇긴 한데. 넓히고 싶어. 못 넓히는데. 아, 그래? 응. 왜? 어두워서 보이지 않나? 넓히고 싶어. 그러네. 기둥. 넓히지 말자. 후라게 포기. 여기 뭐 수리할 거 아니야. 어.. 비슷하군 근데 여기 뜯기면 기둥도 뜯기는 거 아니야? 아닌가? 마유야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뜯기면 기둥 뜯기는 거 아니야? 마유야? 상호가 물 뜯어도 아무도 관심이 많아 마유야 봐봐 봐봐 여기를 좀 봐봐 여기 뜯기면 기둥 뜯기는 거 아니야? 여기 뜯어도 안 무너질 듯? 그래? 응 이건 다행이지 아 쓰레기 나오기 시작한다 좋겠다 오잉이 삶에다 되찾았겠다 이쁘다 아니 진심 배고파서 돌아버리겠어 내 캐릭터 말고 내가 뭐라도 좀 먹어 아까 먹었는걸? 내 로프 있는 사람 나 하나만 어디 쓸건 그거 보고해 낚싯대만 돌게 하나? 응 다섯 개나 줘 내가 25개가 있는데 다섯 개짜리로 더 쓴 거지 헐 난 썸처리 안거네 그래도 좋잖아 뭐 뭐 근데 우리 쓰레기랑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냥 그냥 이렇게 牧장 이제 좋아 라고 해볼까 뭔가 이렇게 disability 밟아지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아, 이뻐. 아까랑 똑같은데? 자고 일어나기 전이라? 밟아지고 있던 게 만나거든요. 여기.. 화민아 미친 여자. 저 완성 받았다. 한 번에 판다. 20개씩 먹고 싶어. 너무 귀찮아.. 아이씨. 아 이거 함정, 진짜. 밤에 빠지면 진심이 당황스러워요. 아 진짜 500만 년 걸리겠네. 쟤 왜 이렇게 앞으로 안 가냐. 이거 반대쪽, 반대쪽 바람에 타고 있을 거예요.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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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같은데? 내가 야모 잡음. 힘들어. 뭐야? 응. 제대로 때렸네. 맞아. 어디까지 쫓아가? 지저나 때림. 지저나다. 배 어디가? 지저나. 어. 너가 해냈어. 죽었는데? 아니게. 어디있죠? 여기 있잖아요. 어. 어리는 필요없어. 아름다운. 배고돼.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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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서서 뭐해? 아, 이 여름 불꽃을 지으러 간 거 같은데? 응? 아, 대꾸도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지금 그랬었구나. 난 이거 진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 고소해야겠는데? 부끄러워서 빨개진 것 봐. 내 거. 아무래도 불법이니까. 그니까. 그래도 부끄러운 건축은 안 해. 나는 진짜 용납할 수 없어. 올 때까지 여기 앉아있을 거야. 올 때까지 앉아서 얼굴 때릴 거야. 솔직히 말해봐. 불꽃 저지르고 왔어? 알았어. 불꽃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방금 물 마신 거 다 봤으니까 빨리 말해보라고. 이 여자봐라? 별로 잘 안들어ів다. 교무엔? 한가보죠. 엄지 저질렀어. 아 나 저 말투. 밥 가지고 왔다니깐요. 무슨 밥. 마라탕. 살짝 누그러졌다. 마라탕? 밥 먹는다. 마라탕 먹는다? 며칠 전에 먹었잖아. 며칠 전은 며칠 전이지. 그건 근데 나도 정의해. 맞는 말이긴 해. 내 며기. 나 어제 먹었는데. 며기. 며기. 너는 실수로 안 먹게 조심해. 빨리 구워 빨리. 뭐야 또 있어? 그거 뭐 여기다 못 구워. 거기다 못 구워. 너무 커서 못 구워. eties 잘 aussie intellectually. Mm! 네. ulanoy 셋 넓 둘 둘 영어 애기 애기 고등어 영어 애기 매기로 한 끈을 내줘야 돼 기존 매기 좋겠다 기존 매기 잡아서 살짝 나 낚시가 체들이 못 이거 왜 해놓은거야 이거 왜 해놓은거야 낚시랑 파밍이 좀 비체질인데 스윗 어 스웻 너무 그거 했다 습관적으로 스웻 쳤다 필라피아 잡은거 인벤 없어서 버려버렸네 스윗봇 애기 하나 더 넣을 수 있잖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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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버린거 여깄는데 왜 아래에다 내려간거야 병어 어 그래? 내가 먹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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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라피아 틸라피아? 병어밖에 없던데 그거는 내가 버려놓은거 틸라피아 먹으려고 이거 다리 비면 다리 비면 꾸어줘 너희 때문에 습관에서 스웻이라고 쓰죠 아 거짓말하지마 스윗을 스윗이라고 쓰는 사람이 어딨어 야 이뻐 이러네 나만 또 거짓말하지마 나만 또 이상한 사람이지 이거 다리 나무 꾸어줘 싫어 난 이상한 사람이라서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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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상도 거기 풀 수 있다며 아니야 난 고기옥꾸네 이상하게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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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볼게요. 얼마는 이걸로 볼게요. 빨간 초록색으로 가는 거야. 멀어지고 있는데? 파란색이라니까는? 가까워지고 있어. 헷갈릴 수도 있지. 아무도 뭐라 안 해주는데? 너가 뭐라 했어. 저 희망 사귀는 여자야. 아 쓰레기다. 안 왔는데? 나 이제 창 없어. 한 대 때리면 창 없겠다. 바로 달려가네. 나 죽는 거야. 한 대 때렸다. 주게 어디 있다가. 이거 주게? 여기 있나? 내 주게. 아이씨, 나 창하고 있어. 왜 이렇게 놔? 우리 공석 중에 왜 이렇게 많아? 우리 그런 애들 아니었잖아. 그거는 원래 많았어. 공석부터? 저번 회차 때부터. 볼트가 없는 일인데? 공석 두 개로 만들면 돼.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일렁해. 잘 만들었네. 일렁해. 잘 만들었네. 새 창을 마련한 자의 물이. 나는 마라탕 먹으면서 해야 돼서 조금 바빠.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이건 다 핑계야. 여기가? 이건 다 핑계야. 어때? 나의 현란한 못돌림. 너무 좋아. 여기가 왜 이렇게 놀아. 빨리 먹어야 돼서. 빨리 먹으면 다 핑계야. 아니. 왜 멀어지지? 안 나와. 아 아 2 으 2 으 2 2회 휴스라게 홀라인다지 이런 역으로 아 아 개는 사람 따로 있다, 실내는 사람 따로 있다. 싸우지 마. 왜 안 싸웠는데? 그럼 싸워. 왜 싸우는 걸까 봐서. 싸움 조장? 사실 조장인 거잖아, 멋진데? 내년에 킴프린을 그냥 들어라. 그거 한번 고민해볼게. 나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라서. 보잉아, 저기 상자. 근데 깜깜해서 안 갈 거지. 하하하하. 망설이지도 않네, 그냥. 내가 너의 집념을 과속평가했다. 하하하하. 지랜이 잘 나오니까 좋다. 하하하하. 이쪽으로 감쪽하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도 900m가 남았다는 사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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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옛날거잖아 뭐가? 구구덕 이젠 구구덕도 절탑 게임 시급을 받는거야? 맞지않나? 그거까진 몰라 이거 뭐 그런거 없어? 엔진이로? 그런거 나중에 만들 수 있을걸? 어? 우리 만들 수 있는데? 어 그래? 회로 기판이 있어야돼 그거는 후접이고 회로 기판이랑 금속죽에 5개랑 판자 20개 금속죽에 5개 있나? 어 우리 10몇개 있던데 지금 10개 있어 우리는 회로 회로 기판 부리주개가 없다 응 다시할게 부리주개 어? 부리주개 만들 수 있을거 같은데? 내가 만들어볼게 내가 만들어볼게 우리 오버워치 친구들한테 구구덕 하자고 하면 할까? 내 생각에는 해줄거 같아 우리 회로 기판 이미 있는데? 어 있어 그거 우리 많이 만들어놨을텐데 우리 판자만 있으면 돼 그러면 판자야 판자 좀 난 없어 오잉이한테 달라야돼 오잉이는 그냥 보부상이야 보부상 오잉이는 그냥 보부상이야 보부상 야 엔진 만들 와 달자 어디다 달아 근데 그거 가동 가동하는데도 판자 필요한데? 어디다 달아 근데? 어떻게 달아? 끝에 쪽에 아마 달 수 있을걸? 지금 제대로 다는거 맞아? 너무 끝에 아닐까? 살짝 가운데다 해주면 안될까? 근데 달 수 있는 곳이 저기밖에 없는데? 에잉? 여기 못달아? 어 다 렉 걸렸다 어 나도 오잉이가 렉 걸리나보다 아 여기 가운데? 여기? 응 그래서 그거를 판자로 땜목으로 같이 감싸가지고 상어 상어가 못 뜯어가게 하자 근데 나는 판자가 없어서 못 만들어 이것도 뜯어가? 뚝딱 나 판자가 없다 오잉아 오잉아 어디갔니? 우리의 보부상이 아니 이것도 뜯어가? 여기 밑에 뜯기지 않을까? 나도 안 뜯겨봐서 모르겠는데 모르겠네 오잉이가 사라졌네 그냥 예의주시하다가 오잉이 오기 전까지 상어 오면 더 패버리자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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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개 개같이 도망 개같이 도착 아니야? 아 환자종 미안 개같이 도망 왜 하여자를 만들어 미안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는지 제발 노도 만들어주면 안 돼? 아 근데 우리 엔진 있구나? 노 판자? 판자 버려놨대 40개 40개 왜 그렇게 많아? 여기 고부상 저거 쪼쪼한거 아니야? 소다다닥 달려 많이 여기 판자 넣고 가동시켜야 되는데 어 목말라 물 물 아 이 스킨 판자 먹는 하마다 맞아 환자 개마니 쳐먹음 와 간다 어 움직인다 그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 엔진이 원래 이렇게 누려? 아 아닌데 원래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가는데 여기 막힌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런가? 너무 가까이에 저거 해달라? zab 환자 많이 넣었어? 엔진 말고도 뭐가 필요한가? 엔진 말고도 뭐가 필요한가? 배고프다 우리는 원래 엔진마저도 끈적이야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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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못 설치했나? 우리는 왜 행복해질 수 없는 거야? 왜 이러냐? 다시 설치해볼게 다시 설치해볼게 다시 설치해볼게 다시 설치해볼게 다시 설치해볼게 와 이거 꽉 찼어 왜 이러지? 원래 이런겨? 아닌데 원래 걔 빠른데 다시 설치해볼게 다시 설치해볼게 다시 설치해볼게 다시 설치해볼게 다시 설치해볼게 뭐? 이게 설치해볼게 누가 이렇게 허적해? 엔진이? 핸들이 있으면 더 유용하네. 핸들이 있으면 더 유용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멀어지고 있는데? 아... 엔진을 하나 더 깔아야 되나 본데? 엔진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바닥에 판자 수가 많으면 엔진이 늘이대 수불자야 됐네 아니 우리 파랑이랑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 1층이 너무 넓어서 그런 듯 사랑이랑 가까워진 사람 맞죠? 인내도 콩벌이네 멀어진 죽으면 멀어지고 있어 응 방향이 아예 바뀌었는데? 멀어지는데 지금요? 바닥을 몇 개 부스자 그냥 완전히 지금 아예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배가 그럼 이 핸들을 그냥 없애버릴까? 배가 너무 흔들려 버렸어 배가 너무 흔들려 버렸어 큰아도 없었어 배가 너무 흔들려 엄청 흔들려 버렸어 근데 여기서 덧 뿌리면 너무 좁지않아? 그럼 얘네들 다 푸시고 다시 갈아야 되는데 우리 판자도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한시에도 도착 못할 듯. 이거 파도 때문에 안 미쳐됐어. 방향을 다시 잡아보자. 점수 주계를 얻어야 되잖아. 우리 저기 섬 있는데 가서 바닥 파는 줄 안 할까? 아 이 파도가 언제 망쳐? 사모임이 불편한 부분을 다시 구매하기 위해 onsav2는 하나당 100개씩 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몇 갠데? 어? 강물이 5개가 있는데 금속? 아니, 판자만 있으면 우리 엔진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 뭔가 열심히 우리가 두드랑 파물나 해놓고는 했나봐요. 혼자서 열심히 상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혼자서 멈췄다구? 멈췄다구? 왜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 멈췄다구? 멈췄다구? 섬에 와서 멈췄는데? 답 내려놨어. 더 멀어졌네? 이쪽으로 가야돼. 멈췄다구? 응. 진짜. ster. 멈췄다구? 멈췄다구? 이렇게 잘 모르는 건 아니지? 제가 계속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건 아니지. 진짜 잘 모르는 건 아니지? 저도 잘 모르는 건 아니지. 잘 모르는 건 아니지. 뱃밥을 못하니. 잘 모르는 건 아니지. 잘 모르는 건 아니지? 우리 한숨 잘까? 멍땅 잘 가 난 아무래도 덤에 왔어 나뭇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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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미친 파도새끼 아멘 저 죽해버릴거야 아멘 sigui 게임이야?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BC 흐흐흠 자고 일어나면 저거 다 구워져있겠죠? 흑 근데 상어가 방금 맞아 먹는 소리가 잖아 흐흐흐흐흫흐흐흐흐흫 뭐라겠어? 어 판자 판자 7개 응 판자 5개 아.. 아직도 날씨 2일하네 5개? 여기 여기 아.. 옥수수면이 너무 많아서 먹기 힘들어 기만이야? 두 개 붙여도 안되는데? 우리 판자 몇 개 있는거야? 단대쪽에 단대쪽에 단대쪽에? 한은 단대쪽에 양쪽에 사이드로 하나씩 2층은 해당 안 된다고 했는데 1층 바닥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기둥이 있어서 여기 설치가 안 돼 그러면 반자를 하나를 더 꺼려야 돼 반자지옥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 아 이 녀석 여기 뜯어갔네 여기 이빨 뜯는데 반자 두 개만 나 준 게 다인데? 여기가 여기가 돌아와 3자리 가지고 왜 이 뒤에 창업 쫓아올라 앉아있어 여기 여기 없이 좀 남아 여기도 설치가 안 되는데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아 이거 2층 있어서 안되나? 음 알 수 없는 게임이야 그니까 아 여기 써있는게 제 뜻이구나 2층을 조금 줄일까? 2층을 조금 줄일까? 그 저 기둥을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2층을 조금 줄일까? 3층에 4층을 조금 줄일까? 4층에 4층에 근데 내가 망치가 없어 이걸 못 부셔 이걸 부셔대 그걸 부셀대 5층에 4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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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걸 그렇게 담아났나한테? 나 너한테 자주 실망했어. 다리 갔네? 너 혹시 망치 있냐? 너 혹시 도끼 있냐? 도끼 이거.. 이 줄 좀 부셔줘. 여기까지. 아, 오케이. 아, 인데? 뱅.. 우리 판자 몇 개야? 어? 얼마나 많으면 이래? 아니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아, 대박. 3.4.17. 아니 우리가 엔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럼 바닥 파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100개가 넘을 리가 없는데? 200개가. 100개가 넘을 리가 없는데. 진짜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말이 안 돼. 말해봐! 솔직히 100개면 그럴 수 있지만 200개는 안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얘들아. 아니 내가 캔 게... 광사도 아니라고? 돌이라고? 응? 거짓말 같은데? 이게 모래라고? 아 우리 아직 덤에 있구나. 광석은 아무래도 바닥보다는 벽에 있어. 그래? 응. 여기 여기 일로 와볼래? 아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나 죽어. 죽을 것 같아. 숨 쉬어야 돼. 아 진짜 레프트 힘들다. 다섯 개가 필요하고 그 해판도 만들어야 되니까 둘이 앞에서 한 일곱, 여덟 개 정도는 있으면. 아 진짜 그렇지 이렇게 힘든 게임이었나? 난 더 포레스트가 더 힘든 줄 알았는데. 레프트가 더 어렵네. 여기 무슨 바다 동굴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대부분 별거 없던데? 그냥 반대로 나올 수 있어. 아 또 배고파. 아니 사람은 그렇게 쉽게. 뭐? 나 사하지 않는다고 이 녀석아. 암살 부리지마. 아 나무 상자. 아 나 수박 있네 손에. 그리고 좀cem uso placed. 아무거나 꺼놓는 애. 아 Mustafaizz아. 이번엔 아 stunned 그래서okay esto. 아 그거와 사러져있음 진짜 억울했겠다. 멍청한 한으로 인해 안와서. 에어어어气 LI Tumb away 더 곰 Frost? 저게? 뭐 듯해? 어. 너희들이 넌척 불러서야 아름다운 듯이 알게 돼서. 팍! 아니 중독 속에서 4개밖에 못 얻었어. 나는 3개. 그 회로 깊은 맛. 어? 나 여기 3개 있다. 이제 충분하다. 새초를 먹어야 되는데. 뭐야 여기 있는.. 아 새초 여기 있구나. 맞다. 나 목요일에 갓기랑 오버워크 시작이라 했는데. 우리 밥먹고 헤어지고 같이 할 사람. 그러다. 시히. 각기 몇 시에요? 저녁이 된다던데? 그래서.. 우리 저녁 먹고 딱 헤어진 다음에 오버워치 하면 될 듯. 제가 먼저 꽂고 있을래? 뭐? 알았어. 나는 호접이니까 나는 굽는 거 하고 있을게.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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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넣어놨어? 뭐? 나보고 굽고 있더라고 했잖아. 응. 그냥 내가 구웠어. 아. 그럼 나는 백수의 왕이나 해야겠다. 응? 좋겠다. 응. 우리 스타듀 밸리도. 응. 스타듀 밸리도. 해야되는데. 겨울 아닌가? 이제 우리. 응. 가을 조금 남았어. 아 그래? anything. 들어갈zeni. 물이? 뭘 안 danl. 우리 엔진으로. 엔진 하나 더 깔았는데도 안 그러면 그러니까 스타듀밸리 먹어서 잠깐 그리고 헤 San할래? am. help me. 하하. 어 questo ejemplo. 진짜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 하하. 하하하하하. 솔직히 얘네가 런저선 넘었죠. 예매하게 있는 애들 뭐지? 요거? 얘네. 뭐야? 킹받아? 아, 기둥이 제거되다 말았네. 여기는 그냥 빨장 한줄 해. 너무 좁아. 이게 뭐임?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와있냐? 아니. 아니 배가 이렇게까지 잠길 정도로 파두치는 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배 진작 침몰했어. 나 환자가 없다 이제. 난 없어. 도끼가 없어. 도끼가 없는데. 이거 오이이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도끼 있어. 또 환자를 줬네. 아씨, 개 웃겨. 나 환자 이상해. 아니, 몸에서 뿅 하고 나와.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보부상 보부상. 얼마나 뿌듯할까. 뭐 있냐고 할 때마다 가 있어. 부럽다, 야. 봐봐, 저 꾸짖한 옷은. 어우, 드디어 다 먹는다. 이제 또 못 먹겠다. 아까 우리 알려주던 사람 다시 오면 안 되나? 이거 어떻게 가냐고. 뭘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다시 와서. 아, 다 먹겠다. 그는 마늘에 얹고 있는 사람, 그는 마늘에 얹고 있는 사람. 그는 마늘에 얹고 있는 사람. 그는 마늘에 얹고 있는 사람, 이거 구워야 돼. 감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공모짜. 너는 욕란놓다고 할까 모르겠어. 야 뭘 그렇게 잘못했어. 말해봐. 공모자라고 한 줄 알았어. 먹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먹고 싶었어도 참았어야지. 내일은 하루 종일 놀아야지. 너무 냄새 받지 못해. 그렇지만. 기남 씨. 기남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남입니다. 기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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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희 실망이 크다. 너희도 오른데. 아니 나랑 동년배 아니었어? 아닌가봐. 학교 공부 정과목 와이즈 캠프. 이거 모른다고? 이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월화수 먹던 토일 와이즈 캠프. 너 어디서 들어갔지? 이 티비에 군복 개많이 나왔었어 이거. 누구야. 아 씨 개웃기네. 누가 내 기억을 조작한 것 같다. 내가 알리가 없는데? 아니. 아 이거 진짜 티비에 많이 나왔다니까. 내가 알리가 없다네. 아니야 그거. 부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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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미 같은. 그거야. 널리 봐봐. 헉. 이 집 만들었다. 이거다. 아 또 빠졌네. 아 또 빠졌네. 판자. 판자 필요해. 나 없는데?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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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땐 보부상도 우리한테 다 준 것 같은데? 어. 어. 또 우리 이거 잘할 때까지 잘하자. 우린 너무 가난해. 이렇게. 거기에. 그러니까 쓰레기 바쁘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번씩 한번 해. 판자를 빨리 얹는 방법. 쓰레기를 이렇게 한다. 배를 좀. 배를 좀. 배를 좀 뿌신다. 안돼. 안돼. 절대 육남 못하지. 내가 300개어치의 엔진을 달았는데 배를 부숴나. 근데 얘네들은 좀 거슬리니까 부숴도 될 것 같아. 거슬리면 우리 부수자. 이 섬에 이제 불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 올릴게. 이거 그리고 배가 좀 멀어지더라도 흘러가게 놔두자. 쓰레기가 너무 안 나와. 흘러간다. 거짓말하지마. 이게 200개였다고 진짜로? 아니 우리 3개 달았어. 300개였던 거야. 200개가 2개 넘는다고? 거짓말하지마. 근데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달아 놓으면 한 방향으로 안 흘러가는 거 아니야? 어? 뭐지? 혹시 누가 안테나를 부셨어? 누가 부셨다가 다시 달았어. 알고 저러. 그러면 안 돼? 안테나가 3개가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이게 이걸 여기를 부숴았다 써가지고. 음. 3개가 가까이 있으면은 가깝다고 화면이 안 떠. 싸가렵지. 크피. 근데 1은 수신기에서 너무 떨어져있대. 왜그러니까. 싸구노댔야. 지구 거야. 아니 그럼 지가 가까이가 있으면 되잖아. 지구 cause 거기서 바닥이 없긴 하지. apolis. 지구. 뭐지. 여을지. 멀어지고 있는데? 핸들로 조종해야 될 듯? 한명이 조종하고 한명이 반응 받아야 될 듯? 일단 나는 나는 공수니컴인데 얘를 펼치면 되지 않나? 아 핸들? 핸들 꺼내 다시? 핸들 핸들 아까는 안돌아갔을때 핸들을 해가지고 잘 안됐지만서도 지금은 잘 되지 않을까? 핸들 멀어지는 중 지금은 핸들 지금도 멀어지고 있어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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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 거의 다 달아가지고 나무도 거의 다 달아가지고 아 드디어 진행되는구만 그니까 환자 있어? 환자 여기 여기 넣으면 돼 여기 은진해 우리 배터리도 다시 만들어야겠다 쿨 나갑니다 배터리 가고 있어? 구리주개 있어? 하나 구워줄게 어 좀 멀어진다 이거 살짝 살짝 아까 돌리던 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좀만 틀면 되지 반대? 어 이거 꺼졌다 구리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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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꺼져서 못봐주니까 일단 너 맘대로 해봐 설정 살짝 트긴 했거든 너가 봤던 엔진이 이정도 속도로 돌아가는거 맞아? 응 맞는거 같애 아 속이 시원하구만 우카라는 거의 경험지였다니까 우리가 새암티로 가는게 더 빠를 건 진짜로 근데 얘네 너무 판자 먹는 하마다 그니까 우리 나무도 다 자랐다 나무 부셔 나무 부셔 안 자랐잖아 뻥쟁이 이스티 거짓말도 중독이야 난 좀 그렇게 생각해 살짝 속은 사람 잘못도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 여기서 나무 캘까? 잠깐만 내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잠깐 끌게 그럼 응 멀어진다 멀어져? 우리가 지금 얘 있는 방향 기준으로 9시 쪽으로 가야되거든 9시? 응 내가 돛 펼치는 방향 그쪽으로 가야되 그쪽으로 가야되 근데 우리 지금 섬에 막혔다 아 이거 방향 잠깐 그냥 내려서 타밍이나 할까? 막힌김에 뭐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아 이거 방향을 바꾸면 되시네 음 그러자 그럼 주변에 그곳에 고수 봤을때 너는 뭐에 자꾸 잡고 잡고 김인데 이거 왜 엔진 캘리땅해도 안 되지? 2, 3은 벌써 나무가 씨가 말렸네? 왜 이러지? 왜왜? 또 경운기야? 그럼 어디 또 하나가 부족한가? 뭐지? 우리 서면에서 벗어나볼까? 손해봐 노 있어, 노? 뭐지? 부서졌어 아, 진짜 레프트 어렵다 오, 렉 걸려 뭐가 문제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또 경운이가 된건데 말해봐 너무 좋았잖아 아 아 밭을 내려놔서 그런거였네 아이씨 누구야 아, 진짜 얘들아 앞에 불만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주지 이제 또 방향 바꿔야해 잘 가고있나봐 잘 가고있나 봐줘 응 멀어짐 12시 방향으로 또 바뀌었네 어느 쪽으로 가야돼, 그럼? 내가 이걸 완전 빠꾸쳐야돼? 요, 요 방향 못 돌려놓은 방향 아이씨 내 화면까지 돌아가는건 좀 아니지않나 이거 됐어? 어, 지금 가까워진다 여기서 안 건들게 어? 오잉이 너무 멀어지는데? 오잉이 너무 멀어지는데? 오잉이가 뭐 어떻게 엔진꺼, 엔진꺼, 엔진꺼 이런 말 좀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죽어서 올래? 엔진꺼, 엔진꺼 엔진꺼 와, 끄자마자 와, 끄자마자 끄자마자 개같이 멀어지는 중 죽어서 올거야? 죽어서 올거야? 시동 엄청него 아닌가 afraid 미션 그ari 시동 간질 미션 그러면 오잉이 그게 있으니 저인밖에 모르는 여자 다행이다. 가까워지고 있어서 나 진짜 마음이 편해져 와 쓰레기 개많아 쓰레기 개많아 와 개빨라 개빨라 와 개가까워져 미친 그치? 지려 아 이 새끼 여기도 언제 뜯어먹었냐? 잠깐만 이건 이건 못참지 와 쓰레기 개많아 엄마 여기가 펑크기인가봐요 야 이거 진짜 잠깐 내려면 이제 따라오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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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해 어? 어? 진짜 개빨라 아 좀 나무 죽어서 갈게 멈춰 멈춰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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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들어와 이제 들어와 비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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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좋아 아주 잘가고있어 응 좋아 좋아 아주 잘가고있어 응 여긴 막아놨거든 응 막아놓을까? 혹시 모르겠까? 근데 그러면은 환자를 좀 많이 낭비해야 돼 일단 나 18개 있어 응 충분하네 자 어딨어 너? 여기 나무 쪽에 여기 어딨어? 응 여기 나무 앞에 이것도 괜히 막 느려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기 여기 여기 앞에 막 나가면 돼 이렇게 계심 와.. 배고프다 내가 파라져볼게 그니까 그거 대박 구리죽에 넣어둘게 응 이제 죽어 그러면 돌아와 우리 애 품으로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 죽은 것도 용하다 그니까 나여튼 진작 이 넓고 막만대해 버려진 게 서러워서 벌써 죽음 얘같이 잠수? 물 떠나야 돼 진짜 마음이 편하다 빠르니까 진짜 아 진짜 이 녀석들 내가 못 볼 땐 우리가 스타드밸리에 하러 간다고 해서 위기가 느끼고 바로 그냥 그런 거 그냥 원격으로 그치 흠흠 오이 왔다 아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 봐 내 고양 아구나 이 녀석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야 믿고 있었다고 넌 마을의 영웅이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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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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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우린 잘못 없어 그치 이거는 100개 100개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게 말이야 그니까 근데 이거 좀 멀어지 또 멀어지고 있어서 다시 조종해야 될 듯 얼마나 멀어지고 있어 어느 쪽으로 멀어지고 있어 흠 지금 3시 방향으로 내가 지금 돈 돌려놨거든 저 방향으로 가야 돼 아 3시 지금 저쪽으로는 9시로 어 아니 어 난? 어 가까워진다 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진다 가까워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진다 지금도? 지금은 가까워지고 있어 아, 판자 다 잘 거 먹었어. 아, 또 못모르다 그러네. 아, 이 녀석은... 넌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밖에 하는 게 없니? 판자, 판자 필요해. 한자 먹는 하마가 배고프다. 어, 잠시만. 저쪽에, 저쪽에 저거, 저거 아니야? 저거 혐의 올 거 많은 저 배 아니야? 난파성 있어? 오이가, 오이 질동. 잠깐, 이거 내려놓죠? 이거 어떻게 내려? 옆에 손잡이. 옆에 손잡이. 옆에 손잡이. 옆에 손잡이. 아, 옆에 손잡이. 아, 옆에 손잡이. 저거 안 내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요. 어머미 돌아왔니? 아니. 내가 지금 혼자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돌아왔구나! 뭐가 많이 있었어? 오오 좋아좋아 다시 출발 우리 곧 1시니까 도착만 해놓고 끄자 두 번쩌럼 음 살짝 돌려줘야될듯 방금 돌리던 방향으로 어 근데 경운기인데 지금? 틀린다 또 왜 이런데? 또 탓 안올린거 아냐? 맞다 맞다 뭐있나 제대로 가고있어? 우리 선장 믿어도 되는걸까? 제대로 가고있어? 괜찮아봐 어 가고있어 가까워진다 잘 믿어 잘 믿어 아 이 핸들을 너가 보고있는 그 방향으로 돌려야겠다 핸들 핸들 간다 핸들이 떠내러 간다 엥? 어디가? 여기가 얘들아 기다려줘 뭐지? 이 여자 어디가? 이거 멈춰줘야돼? 엔진? 아니 아니 어떻게든 달려가본게 웃겨 웃겨 형 좋아 ㅎㅎㅎㅎ ㅋㅋ 아 흑 알 흑 너 옆에 좋은 상태라 나 그래? ㅋㅋㅋㅋ 내가 물 많은 일이 있었어 아 이거 갔어 아 진짜 개입시네 토코이가 너 어떻게 돌아올거야? 아니 내가 너가 열심히 여기 넷목으로 헤엄쳤잖아 옆에 좋은 상가 지나가길래 옆에 좋은 상가 지나간다니 옆에 우행이가 바로 다이죽 너를 위해 엔진을 껐어 이정도면 올 수 있지 우리 690m 하다 오고 있는거요? 제가 지금 발명하고 있는거 같은데 저 정도면 중독이야 오행이는 진짜 지구가 멸망해서 이렇게 물로 다 채워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거야 레프트의 경험을 살려서 왔어? 돌아왔어? 돌아왔구나 가자 너가 영원히 못 돌아올 줄 알았지 아 진짜 개입시네 아 나 이러다 침간소음 신고 들어오는거 아닌가 몰라 침간소음 신고 들어오는거 아닌가 몰라 침간소음 만약 신고 들어오면 자다 일어난척할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닌데요? 응? 이러면 살짝 무섭지 돌아온거지? 어 돌아 어 주발 주발 응응 아 아 아 아 아 근데 ㅠㅠ 아 아..괜찮아.. 가는 속도가 좀 느려진 걸 보니 아까 그 방향으로 흔들어 돌려야 할 듯 우리 배가 살짝 줄어져 있나? 아..괜찮아.. 아니..대체 내 화면까지 돌아간 놈이... 이거 뭐야? 어..머리지 않죠? 어..괜찮아.. 반대 방향 멀어져 아..괜찮아.. 멀어져 멀어져 멀어지는 중 멀어진다고? 그 방향으로 곧 쳐봐 아까랑 방향이 달라졌거든 아까는 3시였는데 지금은 반시로 돼가지고 벗어놀려봐 어? 응 어 가까워진다 됐어? 응 응 응 됐어 됐어 미친 왜 이렇게 늘어났어 갑자기? 아니 언제 도착해 저기로 가고 있는데 맞아?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어 도펴리고 있다 뭐가 말을 해 근데 저기가 주머니 터져려 있어서 그래 티비가 처음에 꼈다 손에 꼈어요 가면이 꼈다고? 아 손에 꼈다고 아 손에 꼈다고 많아 밴들 돌려서 나가자 그냥 그러니까 그러려고 아 이 배터리 너무 살산구가 벌써 또 얼마 안남았어 나 먹게고 싶어? 네모난 상자있어 아 정말 귀여운 게임 환자 4개만 줄 사람? 여기 버려놨는데? 주웠어 주웠어 제대로 빠졌다 내가 나도 빠져버렸네 다 빠졌어 이제 방향 다시 잡아봐야 돼 운이 왔니? 안 왔구나 비글비글 돈다 싱글비글 돈다 싱글비글 돈다 싱글비글 돈다 아니 근데 내 화면은 왜 아니 땜목이 도는데 내 화면은 왜 고정되어 있는거야 같이 돌아야지 못 꺾이겠다 돌아 보나 이녀석 뒤로 가야 되나 가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지고 있어? 응 지금? 완벽해? 응 완벽해 못내 완벽해 수술 확인해줘야 돼 응 걱정마 나는 백수의 왕이라서 이렇게 완벽해 곧 보일 듯? 어 보인다 보인다 옆에 저거야 저거 이거 큰섬? 응 좋네 큰거 여기는 곰이 나와 여기는 곰이 나와 그 새새끼는 아니야 새니끼도 나와 공이었나? 매째지었나? 아무튼 뭐가 위협적인게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꾸 뱉어내는거야 소화 불량이야? 아 맛있다 황자 내가 만들어줄게 그럼 황자 내가 만들어줄게 그럼 그럼 당근 영척 주었다고 했지 영척 오 whats 알았어? 영척 주었다고 했지 영척 오 따랐어 영척 주었다고 했지 됐다 됐다 일단은 그다음에 제발 침 그쪽 에게 한자 좀 나인 여섯 여섯 오십니까 뜨거운다 좀만 더 앞으로 가고 멈추면 되겠다. 멈출까 지금? 멈췄습니다요. 잠시만. 멈추면 안 돼? 제발 제발. 인맹 정리 좀 하고 꺼줘. 그래 나 판자 좀. 나 8개 있는데. 자. 고마워. 멈추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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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멈추면. 바로 멈추면. 네메. 5개. 멈추면. 멈추면. 다. 멈추면. 한숨 자서 아침 만들고 끌까? 그래. 집어놔야겠다. 아 그래도 어떻게 오긴 왔네. 아니 어떻게 여기 오는데 한시간이 넘게 걸렸냐. 아 진짜 최악이야. 내 인생 최고의 게임이에요. 아니 이 게임. 아니 우리 이번 거 초반에만 되는 거. 끝에 갈수록 보기 싫겠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뒤로 갈수록 난이도도 점점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아예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보스 몹이 노는 게 없을 때? 네? 그런 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 비가 어떨까? 내가 볼 땐 딱 레프트는. 첫 번째 스토리 섬까지야? 아니. 두 번째 섬까지 재밌고. 세 번째 섬은 약간 재미없고. 너 세 번째 섬 해봤어? 응. 너 어디까지 해본 거야 도대체? 여기. 나 네 번째 섬. 원래 네 번째 섬까지만 업데이트가 돼 있었거든? 응? 너 뉴비 아니네. 너 지존이네. 지존이지? 나무 좀 심고 왔어. 아이고. 나한테 잘 준비 중이었어? 으흐흐흐흐흐. 못 때리게. 아. 중간소음에 간대. 화났어? 호주가 왜 그래? 해? 어머. 여기서 안 되더라. 너. 널 몇 자리 지금 파는 거야. 이런 차가운 곳에 내 몇 자리를? 진짜 너무 하는 거야. 뭐가. 이럴 때는 그 밑에 거 있지. 꽂혀있는 거. 이걸 뺐다 껴. 아 나 목마르네. 제발 제발 내가 밀 마시고 꺼줘. 어떡하냐? 내가 방금 답. 아 뭐? 아 걱정마. 나에게는. 어 그거. 그리고 1 마지막에. 됐어. 이제 꺼도 돼.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도 다 했어. 나도 다 했어? 어머. 내 빠 끄네. 이것도 꺼야겠다.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안 돼. 내가 빅 địch.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내가 야 Silke 씨. Said, Diamni. bounty 너 Ifaps. чтоб cinq. 어.